안녕하세요 탱선이에요 오늘은 알풀 블러드 하이도살 친구들한테 브라인쉬림프를 줘봤어요 퇴근하자마자 와가지고 브라인쉬림프 거르고 살아있는걸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열심히 먹고 있어요 살아있는걸 생뿌라고 해요 생뿌루 많이 분량 가가지고 애들이 남은 애들이 별로 없죠 퇴근하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브라인쉬림프를 거르고 이게 뭐하는짓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저기 왼쪽 위에 보이는게 살아있는 브라인쉬림프 완전 맛있게 먹죠 얘들 먹는거 보면 배가 불러서 힘들어도 계속 브라인쉬림프를 거르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이게 바로 물멍이라는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보면서 멍때리기 우리 블러드 친구들 정말 이름에 걸맞고 빨갛지 않네요 애들 보고있으면 정말 너무 예뻐서 멍때리게 되는것 같아요 블러드 특징이 스팟이 없는거거든요 약간 점같은거 그래서 애들 보고있으면 점도 없고 깨끗한 빨간색이라서 참 예쁜거 같아요 아 물론 저는 좀 고슴도치 입니다 제 애들이 제 눈에만 예뻐 보일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키우면 점차가 많이 안정되는것 같아요 같이 물생활 해요 완전 치열하게 먹고있지않아요 얘네들 장난아니에요 먹는거 보면 여기 큰 도화통 바깥에 있는 앙컷 보이시죠 얘가 정말 예쁜친군데 지금 좀 있으면 새끼 나올거라서 스트레스 덥지말라고 좀 큰 데 넣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물멍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